오브라 1년째 저의 꼭지 가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브레이저 용도가 뭔지 아시네요?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가슴이 흔들릴 때 불편하지 않으려고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슴 모양이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제 가슴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평소에는 그냥 안 입고요 이런 옷을 입을 때는 패치가 있어요 니플 패치 이런 니플 패치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런 캡 들어간 나시를 입어주고 옷을 착용한다거나 바디건 같은 걸 입는다거나 그렇게 합니다